여기가 강화문 3번 출구 앞이고요 발 앞에 괴보 빌딩이 있습니다 저기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 건물 뒤에 있습니다 여기가 동아일보 여기가 동아일보 사장 서울신문 그래서 는 Para 여기가 광화문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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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종각역 1번 출구입니다 이쪽이 1번 5번 반대편에 종각이 있습니다 여기가 동갑 저 옆쪽에 길 건너시는 분들 아니면 저쪽으로 가주세요 길 건너서 저쪽으로 건너가주세요 아이고 제가 가진 곳은 여기가 동갑을 보신 사람 아저씨 뭐 뭐 뭐 뭐 뭐 뭐 양념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는 5호선 강화문 2번 출구입니다. 오늘 2019년 12월 31일 마지막 밤입니다. 저녁입니다. 여기는 강화문 이성만 강장이고요. 여기 세종문화회관이고요. 여기는 교보빌딩입니다. 여기가 교보빌딩이 아니구나. 캐티 앞이고요. 여기가 대림빌딩입니다. 대림빌딩입니다. 대림빌딩. 오늘 광야교에 집회중이고요. 여기 누가 유튜브가 벌써 와있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